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풍판도 올 때 금방 판은 운이 좋았죠 차도 옆에 한 대 있다 차 타고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옥상 떨어집시다 먼저 떨어지네 과연 무기를 먼저 짚는 사람이 이긴다 옥상에서는 아 샷건 안보이는데 저기 있다 시크 지키는 강력한 수육 샷건 안보이는데 도착해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있는거 어떻게 알았냐구요? 계단 내려오는 소리 들렸잖아요. AKK 킬 도넷 스타트요? 크흑! 같은 공연성이요. 아 두분이서 지금 그러면 킬 도넷을 그렇게 보신거에요? 어? 안보이는데? 문도 열려있고 총소리도 들렸으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지? 건물 안에 짱박혀있나? 죽을뻔했네. 이런데 짱박혀있으니까 모르지. 스카스? 스카스? 아 무섭다 여기네. 샷건킬 EX 좋아. 가드껑리가 온 상황이네. 무게하드 격리인. 게임사람이네. 또 있을거 같은데. 여기 있다. 발소리. 건물에 있어. 건물에 있어. 위에서 발소리 들렸어.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으려나. 3층에 있으려나. 총을 쏘는거 보면 여기 있거든. 다른 애가. 발소리 들렸는데. 분명. 위에 있나? 옥상에. 여기 있으려나. 옥상에. 여기 있으려나. 어 뭐야 맞았어 어이가 없네 총소리가 안들려 여기 AR 소음기 껴도 총소리 들리는 범인데 총소리가 안들려 그러니까 총소리가 왜 안들려요 제 총 쏘는 소리가 지금 맞은 딜 보면 AR인데 분명히 AR인데 헤드 맞았는데 이 정도 딜 들어오면 이거 AR이거든요 SMG 아니거든 SMG 소음기 낀 거 아니면 여기는 무조건 총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 있었잖아 150밖에 안되는데 부스? 아니 부스 헤드 이 정도 딜 안 들어와요 AR 헤드야 무조건 AR 헤드에요 이 정도 딜 들어온 거면 무조건 AR 헤드인데 무서움 핵 맞는거 같은데 총소리가 안들려 그리고 제 총구에서 총구 하염도 안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총구 하염이 안보이고 저한테 총소리가 안들리려면 부스스나 SMG 소음기여야 되는데 그럼 총구 하염도 안보이겠죠 근데 딜이 AR 이었어요 딜이 딜이 AR 이었어 그리고 내가 아까 건물 안에 있는데 쏜거 보면 핵 맞는거 같은데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안 아 ened 시 시 얘 맞나?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말고 아까 아까 걔 한 놈 더 있어 근데 근처에 한 놈 더 있어야지 그리고 얘 막 무기 뭐였어 무기 봐 AK였잖아 AK 소음기도 없는데 AK도 소음기도 없는데 총소리 없이 쌌다니까 AK면 무조건 총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총알 박히는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 저기 한 놈 있다 나 봤다 얘는 내 위치 오케 알아? 얘는 내 위치 오케 알아? 샷건 소리 아니 근데 금방 2층에 올라와서 사주경계를 했잖아요 얘가 여기를 바로 안 보고 있었잖아 사주경계 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2층 올라오니까 올라오고 벽 뒤에 숨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조준을 때렸잖아 뭐야? 얘들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대놓고 새벽먹고 죽는거 보면은 뉴비는 맞아요 뉴비 뉴비인데 핵을 쓰는 뉴비? 두번째 친구는 좀 그렇긴 한데 첫번째는 근데 아까 진짜 빼박이었어요 아 첫번째는 아까 빼박이었어 아니 AK 들고 왔잖아요 AK 소음기도 안 달린 AK 들고 왔는데 저 앞에 차 한단 소음기도 없는 AK 들고 나한테 소리 없이 쌌었어 탄반기 해석받혔어요 첫번째는 무조건 핵이야 진짜 100% 위치 보이는 ESP에다가 무서움에 쓰고 있는 애가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건물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절 계속 쌌잖아요 제가 계단에 숨어있는데 그게 위치가 보여서 그랬나봐 벽 뒤에 있는걸 모르고 핵으로 위치가 보이니까 그냥 쏜거같아요 보급 어딨지? 보급 어딨어? 보급 보급 얘 시체는 둘째치고 일단 보급 보급 어디갔어? 어 뭐야? 아직도 안 떨어졌어? 렉인가? 왜 이렇게 늦게 떨어져? 아 애들 몰려온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가방 가방이 있었어요 애들 넘어올거같은데 빨리 먹어야겠다 열려 얼마나 있었지 보급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원래 이렇게 느렸나요? 이렇게까지 안 느렸던 것 같은데 채워놨어? 채워놨어? 발소리? 아니 보급은 왜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 아 토미강 극혐 아 토미강 극혐 지들끼리 싸우는데 이이제 AK-85는 쓰레기거든요 차로 좀 가리자 자기정 자기정 왔다 아 렉렉렉렉렉렉렉렉 저기서 날 쏴? 차 터지겠다 야 차 터지겠다 자 비실뻔 자기장 아파요! 와 옆에 한 놈 차 터진다 저기 양각 남은 뒤 왜 이렇게 날 건드니? 개머리판 없니? 보급품 2개? 저기 여기로 다 끌리겠네 나야 좋지 자기장 일로 좁혀지는데 보급품이 이상해? 아니 자기장 밖이잖아요 저기가 보급품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려요 원래 자기장 바깥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보급품 서버가 이상해 자기장 바깥에 보급품을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떨어진 거예요 자기장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설계를 해서 떨어진 건데 지금 안 떨어진 거예요 바닥까지 아직 보급품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려 지금부터는 여포를 하면 죽어요 응 죽어 좀 더 좀 사려야돼 가글 제자 키랄 가글 예 저 맞아요 아니 저 77 지금 하는 거 물 속에도 있겠고 교회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중간으로 들어왔나? 쫀더기에 왜 아무도 없을까? 있으면 지금 8배월로 잡고 싶은데 아직 여기에 14명이나 남아있어 사방이 있겠네 진짜 사방이 있겠네 진짜 사방이 있겠네 진짜 너무 잘 보이는 덴가? 일단 자기장 올 때까지만 버티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애들만 클리어하면 내가 자리가 좋아져요 이제 자리 좋아졌다 자기장 안에서 나오는 편 데다 없겠지? 자기장 안에서 나오는 편 데다 없겠지? 여기로 돌아와야 되네 교회 위쪽에 있는 애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저 집에 있네 주황 다시야 타이어 터뜨리고 가기는 내가 지금 위치가 알려지니까 좀 그렇고 저에 있네 저에 있네 오 저기도 한눈 있네 나 본 것 같아 돌 뒤에 있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아이고 제발 샷거 만들고 있지 마라 어디 있니? 발소리가 들리는데 발소리가 들리는데 내 자리 너무 안좋다 저 있다 성광단 던져서 오를걸 해야지 자리 최강이다 내가 별로 안좋나? 저에 있네 아닌가? 사람 같은데? 사람 같은데? 저거 사람 아니야? 4명 엉뚱나무에 빼꼼 있다고요? 여기 사람이 있으면 나 죽는데? 저기 사람이 있으면 나 죽어요 지금까지 안쌌다고 날? 지금까지 안쌌다고? 저기 있으면 무조건 쓸텐데? 야 저거 풀안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야 저거 풀안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3명 옆 돌에 있네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유적지를 돌까? 누가 이겼을까? 유적지에 있는 내가 이겼을까? 밑에 있는 내가 이겼을까요? 위에 있는 애가 이겼으면 내가 일로 가면 망하고 여기 있는 애가 이겼으면 일로 가면 할만해요 내가 여기 있는 애가 이겼을까? 내가 여기 있는 애가 이긴 것 같은데? 제발 내 판단이 맞게 아... 이긴 건 맞았는데 날 봤네? 아... 야 짠 진짜? 정말? 정말? 장난 안 최고? We'll keep it together Keep it together